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체크체크 게임입니다. 와우 워워 닌텐도 컨텐츠를 계속 하고싶었는데 딱히 할게 없는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메인게임이 포켓몬인데 제가 포켓몬을 잘 못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옛기억을 떠올리면서 젤다를 꺼내드렸습니다 시작해봅시다 무슨 게임을 할까요? 마스터모드로 해봐요. 아 기억 하나도 안나는데 큰일났네 오랜만이야 완전 오랜만이야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근 3년만에 근 3년만에 링크를 깨우네 잘생겼다 3년동안 물속에 있었으면 불었을텐데 중앙에 패널이 빛나는 신비한 도구 처음보는데 어딘가 날씨있다 낡은 바지 입어주세요 팬티바람이잖아 입어주세요 너무 크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쩜 저렇게 아이폰이랑 똑같이 생겼지 너무 신기한거 같아 얼굴을 바꿔볼까 이게 더 좋은데? 입모양이 잘 보이잖아 입모양이 잘 보이잖아 하이라를 다시 비춰줄 때 이제 떠날 때가 왔습니다 링크 레츠고 면장면 명장면 아 우와 처음 했을때 완전 닭살 다 썼는데 후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나비하고 도마뱀 나비 풍댕이구나 오케이 와 처음엔 이런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얘는 못잡잖아 그쵸 다람쥐는 못잡잖아 이거 봐 다람쥐는 못잡아 어 저기 나쁜 놈 있어 아 아 왜 처음부터 쎈 애야 엄청 안죽네 재씨 안되네 스킬이 안죽 안되나 스킬이 이렇게 때려봐야돼 계속 어 안돼 죽을수 없어 처음 나오자마자 죽을수 없어 되는구나 뿜 오우 아 죽었어 왜 안되는거야 말도안돼 이게 왜이렇게 어려워 하하하하 시작하자마자 죽었어 야 왜 파란애들이 하잖아 얘도 이렇게 쎄 우리 갈수 있겠지 점프해서 흔들림에 주의하십시오 어 열린다 오라오라오라오라 흔들리는 모습 봤어요? 하하하하 아 얼른가요 얼른 얼른 얼른가 얼른 도대체 뭘하 날 어떻게 이용해 먹을려는고야 할아버지야 아 뭐 말해봐 빨리 말해봐 차리같아 그만두기! 그만두기! 얼른 말해 지금 내 시선 끝에 있는 수상자켓 빛나는 사당같은게 보이는가? 사당같은게 아니라 사당 아니야? 마그넷 캣치 이런게 이름들이 다 되게 새로워요 마그넷 캣치 잡았어 할아버지 이렇게 뚱뚱한데도 패러글라이딩이 튼튼한가봐요 내가 너네를 잡을 수가 없어 어디있어 화살 굿샷 우쑤 내가 맞았어? 잠깐만 먹자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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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네 에너지 다시 차는구나 그거여서 오오케이 아프기전에 먹어 오오 персон 응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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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 화살 많이 먹었다 여기도 많다 오 이거 얘네도 잘 쓰면 화살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는데 오케이 이거 던지는거 뭐지 던지기 오케이 어 죽이 동시에 되는구나 몰랐네 워워워워워워워 방패 있구나 워워워워워워 어 너 방패 있구나 오케이 근데 왜 라이네리 저기있지 라이네리 우리 잡을 수 있어 지금 저기 라이넬 센 라이넬 같은데 우리 지금 얘네도 하나 못 잡는데 잠재하니까 안 가서 무기를 먼저 뺐을까 일어나지 마 저기 벌도 있네 포코블링이 벌을 실현한다니까 저 벌을 쳐주면 얘네가 아 이걸 누르고 오오케이 이게 스니키도 될텐데 습격 어디 돌 던지고 그래 근데 우리 에너지 너무 없어 제스 한놈 잡았어 오 쉿 뭐야 갑자기 아 뒤에 라이넬이 뒤에서 라이넬이 날 쐈어 말도 안돼 자 요리를 좀 해봅시다 히히히 파워물력 고고물력 고고물력 오케 빨리 오케 하나 더 충분하지 뭐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동물하고 있어야 섞을 수가 있어 두 개 정도씩만 아직 레벨이 조그마하니까 레벨이 낮으니까 하트가 세 개밖에 없어서 다섯 개짜리 만들어 봤자 필요가 없어 다섯 개짜리 아이고 다섯 개짜리 나왔어 오케이 과외바사 부침 이걸 좀 만들어 줘야지 얘랑 요거랑 섞어볼까 오케이 3분 아 딴 거 과일이 없네 요거만 하나 두고 2분 30초 좋았어 이거 하나 좋네 자 그래서 이만큼 생겼어 좋았어 좋았어 어깨 우리 에너지가 없으니까 체력이 너무 딸리니까 요렇게 휴 오케이 두 마리다 체력이 없어서 올라가야 돼 체력이 없어서 올라가야 돼 어디 갈까 그래도 전사인데 수용하다 죽으면 창피하잖아 잘 연기 다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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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트샷 박쥐 때문에 갑자기 우아한 생각나네 다들 감기 조심 사과 하나도 없는기야? 와 쟤 뭐 쏘는거야 지금 젤 담아라는 게임이 없다 진짜 젤 담아라는 게임이 없어 뭐 놓친거 없어요 어 할아버지다 일주일이군 허허허 절경이고 전망이 좋네요 여긴 무아나 시야를 가리는게 없어 이 내지를 한눈에 버리기에 최적인 장소지 많은 경우를 이용해 사냥을 피 내고 할까 한 얘기잖아 방안도 없이 여기까지였구나 방암복을 주도록 하마 고마머 아저씨 입을거에요 시간을 좀 줘요 오우 고마워 아저씨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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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하나는 또 뭐지? 하나 남은건? 롯키롯키롯 롯키롯키롯 오! 으쒸 롯을 넣고 으쒸 저소들아 불교 안되나? 그럼 불화살을 쏴 이거 하겠다고 불화살을 쏴 이렇게 머리 떨어져셔도 되는구나 몸으로 녹여줘 몸으로 녹여줘 몸으로 녹여줘 아 코럭이구나 아 아 코럭이었어 오웅 하나씩 여깄다 자, 패러세일이다 너랑 안쌀건 아닌데 잠깐만 에효, 니네 다 나왔어? 내가 이거 먹으러 왔어 박스 뭐야 왜 일어났어? 왜 일어났어? 저기로 가라고? 저기로 가라고? 가보자 으으으으으으으으응 뭐 저네들 안보고 모르는거야 지금 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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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혼자야? 헉 왜왜왜 야 니가 잡았어 야야야야 도망갔어 오우슈 이거 먹고 도망가죠 오랜만에 하니깐 정말 좋은거 같아요 정말 느끼는건 지금에도 막 새로 나온 게임 하는거 같아 너무 재밌는거 같아 이만한 게임이 없네 진짜 좋아요는 더 눌러주시구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bye chic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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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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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